바이러스 창궐의 시대, 어떻게 살아남을까? 코로나19의 사망원인은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입니다. 사이토카인은 세포 신호 전달을 위해 세포가 분배하는 면역조절 단백질로 세포들은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 다른 세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호 정보를 교환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다른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조절하여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사이토카인 생성 세포는 일련의 연쇄 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과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인체가 병원체에 감염되면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의 신호를 보내 감염 부위로 이동하게 합니다. 또한 사이토카인은 이들 세포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사이토카인을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이처럼 천혜 세포가 사이토카인을 폭발적으로 과잉 생산하는 것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며 사이토카인 폭풍 동안 150개 이상의 염증매개체가 몸 전체에 방출됩니다. 외부에서 침투한 변종 바이러스에 인체가 대응하기 위해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뿜어내면서 지나치게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급성 폐 손상과 같이 환자의 신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변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은 전신 염증 반응인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여러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전엔 없었던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하여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바이러스이며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중간 매개 동물인 가축 등에 의해 항생제 내성을 가진 변종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올밀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데윗스 연구소 짐 콜린스 박사팀은 바이러스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유전물질을 만들고 이를 숙주인 세균 내부에 침투시켜 항생제 내성을 갖도록 변종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백신은 개발 자체의 수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도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용화하기까지 수년은 족히 걸리며 무엇보다 경제성이 맞지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균이나 DNA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 발생 확률이 높아 치료나 예방이 어려우며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항생제 내성을 가진 변종으로 빠르게 변이한다. 20세기 후반부터 감기 바이러스에 4종류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7건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었으며 앞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변종 바이러스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과연 언제까지 피해해 다닐 수 있을까요? 인체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처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거나 면역적 관용을 이끌어내므로써 면역 조절에 미묘한 균형을 이루며 이러한 균형의 붕괴로 인해 급성 만성질환이 발생됩니다. 사이토카인에 의해 활성화된 면역 세포는 지나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정상 세포를 공격하고 송성 및 괴사된 세포에서 사이토카인 발현을 조절하는 HMGB1이 세포 외부로 노출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암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 폭발로 이어져 면역 조절의 균형이 붕괴됩니다. DNA는 코딩 DNA와 논코딩 DNA로 구성되며 코딩 DNA는 전체 DNA의 2%로 생리드산물질인 단백질을 생성하는 기능을 하며 논코딩 DNA는 전체 DNA의 98%로 단백질 생성을 위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스위치 기능을 합니다. 인체에는 코딩 DNA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400만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세포 핵 내부의 기능 1. RNA 전사 및 DNA와 성호 작용하여 염색질 구조를 결정 2. DNA 복제 시 기계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 3. 유전자 수리에 관여 4. 세포 섬열에 관여 세포 외부의 기능 1. 병원체 관련 분자 패턴을 인식 2.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생성을 유도 면역, 세포 활성화 3. 사이토카인 생산을 촉진시켜 염증성 및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음 사이토카인 발현을 조절하는 HMG-B1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위험신호로서 작용하여 사이토카인 발현 DNA 스위치를 켜서 사이토카인을 생산, 방출하도록 합니다. HMG-B1 HMG-B1에 의한 만성염증은 노아를 가속화하여 당뇨병,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암, 폐질환, 자가 면역질환 등과 같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질병을 일으키며 텔로미어의 길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아의 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요? 노아의 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요? 노아의 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요? HMG-B1은 사이토카인의 방출을 유발하며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유전자 발현 스위치로 작용합니다. HMG-B1에 의한 유전자 발현 스위치를 끄면 체내 만성염증을 제어하고 조기 노화를 감소시키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더 젊고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MG-B1 성분이 손상된 세포에서 HMG-B1이 방출되는 것에 간섭을 일으켜 체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만성염증 과정에 수반되는 노화의 가속화를 저지하며 질병과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사이토카인 흐름을 차단하여 혈액 중독으로 인한 생존율을 82%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장래 마이크로바이옴이 HMG-B1 조절에 관여하며 미생물 대사를 통하여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키며 장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HMG-B1의 과발언에 의해 약이 되는 사이토카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인균은 안정된 장래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시켜주어 장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연률을 억제하며 면역체계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혈전용 외에 탁월한 젖산과 덱스트란 및 비타밀리오, 글루타티옴, 단쇄지방산 등의 다양한 대사산물을 만들어낸다. 바이러스 창궐의 시대, 어떻게 살아남을까?